삼촌 잘생겼어? 응.. 잘생겼어 하하하하 말을 안하는데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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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해봐 막 엄청 라인보장 인테 giant 나라인보장 워만 이치 쉐 마 쩌 이치 쉐 마 쩌 자유님은 참 사과자 아유 뾰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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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뾰 아하하하하하하하 여러분들 에너지가 왜이렇게 넘치죠? 저 마지막으로 얘 봤을때 얘 말을 못했었거든요 하하하하하하하 워만 이치 쉐 마 쩌 이치 묘 묘 묘 묘 자유님은 참 사과 쩌 아유 묘 묘 묘 묘 이거 맞아 어우 삼촌 잘하지 워더 신장 뻥뻥쳐 미행정니도 활쌌 니 부쌌 아유와 짐 묘 묘 묘 묘 어우 잘한다 여러분들 에너지 미쳤어 지금 어 아하핰핰핰핰핰핰핰핰 아아 야하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 아하핰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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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얘가 언제 이렇게 컸는지 모르겠어요 30분 지나면 나 쓰러진다고요? 어... 나 지금도 약간 쓰러질 것 같긴 한데 어 여보세요? 어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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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러분들 저번에 봤을 때 얘 말 못 했거든요? 어 잠깐만 애가 귀엽긴 하네요 어 귀여운데 아자들은 하루에 30킬로를 뛴다고? 더 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해 사람들 안에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줘 응? 이름이 뭐야? 여기 지금 100명 보고 있어 100명 이름이 뭐라고? 다유리인다고 다유리? 다유리야? 어 부끄러워 사람들이 너보고 이름이 예쁘데 네? 이름이 예쁘데? 와.. 잠깐만 여러분들 얘는 좀 특별한 케이스 아니에요? 다 이런가? 얘 에너지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지금 에너지 장난 아니야 Want.. Cause.. 아 왜 grandparents really ... i 아 아 근데 너 되게 귀엽다 되게 귀엽게 컸다 귀엽다 무슨 뜻인지 알아? 어.. 귀엽다고 귀엽다 오 귀엽네 애기같이 귀엽다는 뜻 응 너 애기잖아 자 자 앉아있어봐 우리 대화를 좀 앉아 우리 토크 방송이야 지금 뭐하는거야 삼촌 방송 이거 토크 방송이거든 토크 방송 다요리 몇살? 여섯살 여섯살 다요리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무슨 색깔이야? 핑크 핑크 제일 좋아해? 아니 알록달록 알록달록 좋아해? 응 알록달록 좋아하는구나 까망도 조금 좋아해 까망도 조금 좋아하고 까망도 많이 좋아해 오 그렇구나 오 야야야 너 무슨 어 얘 갑자기 집중한다 집중한다 냅두자 초등학교 들어가면 안 얌전해진다고요? 오마이갓 어 졸려? 잘래? 응 아하하하하하 아빠 왔네? 아빠 왔네? 아빠 왔네? 아빠 왔네? 아빠 왔네? 아빠 왔네? 계속 찍고 있었던거야? 으악 우와 너 장난감 왜 이렇게 많아? 뭐야? 와 너 장난감 리뷰할거니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빠 왔네? 니가 할거냐고? 어 리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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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소개시켜줘 이게 뭔지 이게 어떤건지 소개시켜줘 하하하하 메이크업 박스 리뷰해보자 메이크업 박스 내가 메이크업 박스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진짜 어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? 메이크업 어떻게 하는거야? 어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? 요거 한 번 이거 빼놓아봐 어 이거 이렇게? 이렇게? 오케이 스티커? 짜잔 짜잔 어 이건 뭐야? 스티커야? 와 너 스티커 많다 차차 비 나 어떻게 이런걸 다 배우지? 굳이 이렇게 다 쏟아야 했었어? 얜 몰라 하하하하 나 이거 빼고 다 알아 다율아 아빠가 물어보네 굳이 이렇게 다 쏟아야 했었어? 굳이 이렇게 다 쏟아야만 했었어? 하하하하하하 아무튼 요 삼촌님 좋아할만한거 어 이거 내가 좋아할만한거라고? 뭐지? 뱀 아 뱀이야? 오렌지 스티커 오? 아 붙는거구나 야 야 앞에 봐 어 쫙 쫙 짜잔 응 우와 우와 엄청 긴데? 우와 이거 삼촌이 나와 볼까? 어? 나와볼까 이거? 내가 나와 볼까 아 네가 나와 볼까? 하하하하하하 안 해 봤어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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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 아픈다 안 아픈데 하하하하 립스틱부터 일단 발라 어 립스틱부터? 응 발라주세요 어 이건 뭐야? 하하하하 야기 어 이건 약이야? 무슨 약이야? 이렇게 발름이 예뻐 어 무슨 약이야 이거? 혹시 탈모약이니? 하하하하하하 뭐야? 뭐 탈모약이야? 하하하하 뭐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 미친 모르겠어요 아 벌써 얼마에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기 키워도 될 것 같다고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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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그냥 한 시간 놀아준 거잖아 하하하하 근데 진짜 아기를 키우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 20년 키워야 되잖아 하하하하 오디오가 안 비워지네 아 그러니까 하하하하 아 육아를 하니까 오디오 절대 안 비워지네 하하하하 하하하 벌써 다크서클이라고요? 하하하하 아 나 재밌어 아 재밌는데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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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comm 하하 아 여러분들 원래 애 보면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나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애 보면서 밥을 먹어야 된다구요? 하 bull 하하 노하우가 생긴다구요? 하하하하 하하하 하 아 그래요? 하하하하 어band 저 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 그래가지고 부모님들 그렇게 막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나 이런 거 막 유튜브에 어린이 채널 틀어가지고 막 이렇게 주워주는구나 집중할 때 평화가 찾아오네 아 근데 아빠 왜 맛있게 했어? 귀엽다 완전 귀여워 아 저희 형은 이 딸인데 굉장히 친한 형이에요 아니지 뭐 중국에서부터 알던 형 중국에서 유학할 때부터 알던 형인데 그럼 얼마나 된 거야? 와 한 20년 됐네 중국에 옛날에 유학할 때부터 같이 알던 형이고 한국 와서도 계속 이렇게 이런 방송 보여줘서 고맙다고요? 아 근데 애기 너무 귀여운데? 아 나 애 갖고 싶어요 결혼은 생각 없는데 애는 갖고 싶어요 어떡하지? 다율아 이리 와봐 너 왜 이렇게 귀엽니? 몰라 몰라 엄마가 잘 치러져서 아 진짜? 삼촌 잘생겼어? 응 말을 안 하는데 삼촌 못생겼어? 삼촌 어떻게 생겼어? 삼촌 잘생겼어 너 말 많았잖아 왜 갑자기 말을 안 해 삼촌 멋있어? 삼촌 노 러브 마법사세 왜요? 아 애기들은 거짓말 못 한다고요? 아 곤란하다고요? 아 애기 이뻐하는 거 보니 결혼할 때 됐다고요? 아 그래요? 아 근데 나 결혼 마음 별로 없는데 대륙이 이쁜 딸 보니 부럽냐고요? 아 졸라 부러워요 아 많이 부럽네 아 근데 같이 놀아주니까 이게 시간 가는지 모르겠다 내 몸살 난다고? 에이 뭐 이 정도까지고 아 같이 노니까 재밌네 아 여러분들 같이 노니까 재밌는데요? 아 뭐 애도 애지만 나도 약간 뭐 같이 놀면서 살짝 뭔가 어 이런 고민거리가 없어지고 어? 머릿속에 잡념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 되게 힐링된다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